으 마음입니다 강한 서브 출발 고술이 가장 뛰어납니다 서비스 포인트까지 백핸드 마무리 고나현 선수의 자신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비스 포인트 뜬 볼이었습니다 찬스 볼 저 볼은 먼저 건드려주면서 지구전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고나현의 서비스 긴 서브 이후에 코스를 바꿔 보면서 처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고나현 빠르게 맥핸드 탑스피 고나현 포인트로 전환됐습니다 탑스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속마음 꺾어냅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예 긴 서비스 이어집니다 빠르게 어 지금 좋습니다 속마음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짧은 서브 출발 3두 3두 2두 3두 4두 5두 3두 1둘 제가 공장 2두 best 3두 3 3두 아 그렇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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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 네 두번째 게임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엿보입니다. 서비스가 통했던 송마음이었구요. 송마음 이 있었습니다. 송마음 송마음의 서비스 송마음의 성공 바로 포인트로 가져갑니다. 그렇습니다. 매치 포인트 송마음 송 Hyperion